예, 미래의 멋진 경찰국문이 되실 여러분들의 꿈과 노력을 오늘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독한경찰학원 경찰학을 전임하고 있는 서진호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동영상 수업으로 제31강 수업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저저번 29강 수업에서 영국 경찰의 역사와 제도 아주 구체적으로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렴풋이라도 여러분들 그 목차, 체계 이런 것들에 대한 그림이 어느정도 그려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저번 시간이었던 30강 수업에서는 극단적인 분권형 경찰 제도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 경찰의 역사와 제도를 살펴보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번 31강 수업에서는요. 바로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독일 경찰의 역사와 제도를 본격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나 다만 이 독일 경찰의 역사와 제도는 분량이 크게 많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정말 우리의 입장에서는 좋게도 암기할 사항도 크게 많지는 않아요. 다만 여러분들 전체적인 흐름만큼은 여러분들께서 꼭 그 배경 숙지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앞에서 미국 경찰의 역사와 제도를 공부할 때도 해당 미국 경찰의 역사와 제도 공부에 있어서 선행작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독일 경찰의 역사와 제도도 마찬가지로 본격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전에 우리가 선행작업으로 배경을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독일 경찰의 역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독일 경찰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자 여러분들 우리가 경찰의 개념 특히 대륙법계 경찰 개념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공부할 때 독일의 경찰 개념은 14세기 말 프랑스의 경찰 개념이 어떻게 되었죠? 15세기에 독일로 개수되었죠. 여러분들 이 표현 기억나시죠? 그래서 14세기 말 프랑스의 경찰 개념인 국가의 안전한 질서 있는 상태 국가 목적적 작용 이 개념이 15세기에 독일로 개수되었습니다. 맞죠? 자 그리고 나서 16세기에는 독일의 제국경찰법 그래서 교회 행정을 제외한 국가 행정 전반 전체를 의미했다고 했죠. 자 이러한 대륙법계 경찰 개념의 역사적 변천 과정에서 우리는 독일 경찰의 역사가 14세기 말 프랑스의 경찰 개념이 15세기의 독일로 개수됨으로써 즉 결론적으로는 15세기부터 독일의 경찰 개념이 등장하죠. 즉 독일 경찰의 역사의 시작은 15세기 중세 봉건 시대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바로 판단하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독일 경찰의 역사 자 먼저 배경작업 설명했습니다. 14세기 말 프랑스의 경찰 개념이 15세기에 독일로 개수되었다. 따라서 독일 경찰의 역사는 15세기 중세 봉건 시대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은 우리는 판단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해되셨나요?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우리 역사를 되돌아 보았을 때 여러분들 독일이 각종 전쟁에 전쟁에 참여 또는 전쟁의 주체가 된 경우가 많았죠. 그게 뭡니까? 제1차 세계대전 자 그리고 히틀러가 집권한 나치시대 맞죠? 그리고 여러분들 제2차 세계대전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현대로 오겠죠. 제2차 세계대전 1945년에 폐망하고 난 이후부터는 현대시대의 경찰이 자리잡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독일 경찰의 역사를 이해하려면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배경지식을 잘 이해하면 여러분 그 접근에 있어서 크게 어렵지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독일 경찰의 제도입니다. 여러분 이 독일은 참 재밌습니다. 국가적 형태는 1번 미국과 유사합니다. 자 그런데 미국은 여러분들 연방국가 그리고 각 주 그리고 주 안에 있는 지방 즉 도시 군 여러분들 이렇게 구성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독일은요 독일 연방 그리고 각 주 연방으로 구성됩니다. 재밌죠 여러분 국가적 차원에서의 여러분들 연방 그리고 여러분들 주 연방 재밌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배경을 이해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미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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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단적인 분권형 경찰 제도였죠. 즉 완전한 자치경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독일은요 우리는 독일의 경찰 제도를 영국처럼 통합형 경찰 제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연방이 있겠죠. 연방 경찰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주경찰이 있겠죠. 이건 여러분들 쉬운데 자 여기서 재미난 거 여러분들 연방 경찰이 수행하는 경찰사무도 국가사무예요. 그리고 주경찰이 수행하는 사무 역시 국가사무라는 그래서 여러분들 연방 경찰이든 주경찰이든 수행하는 경찰사무는 국가사무에 해당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미국은요 여러분들 연방 법집행기관에서 나름 국가사무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 자치사무입니다. 그런데 독일은 재밌어요. 연방 주경찰 이런 측면에서는 미국과 유사한데 통합형으로서 사무 자체는 전부다 국가경찰제도다. 이걸 여러분들께서 배경을 반드시 이해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먼저 독일 경찰의 역사를 살펴봅시다. 자 여러분들 독일 경찰의 역사는 15세기 중세 봉건시대부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도 설명 드렸지만 14세기 말 프랑스의 경찰 개념이 15세기에 독일로 개수되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15세기부터 독일 경찰의 역사가 시작한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16세기 독일 제국경찰법 이 독일 제국경찰법에서 경찰의 권한을 교회권을 제외한 즉 교회 행정을 제외한 국가작용 전반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봉건시대에는 교회 행정은 여러분들 교회에 맡기고 왜냐하면 신의 영역이니까 그리고 경찰은 교회 신의 영역이 아닌 세속권 교회 행정을 제외한 국가작용 전체를 의미했던 시대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행정을 제외하고는 절대주의적 군주체제의 경찰권이 사용되던 시기였다. 여러분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런데 19세기 여러분 이 19세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독일 고등법원의 프로이센 경찰행정법 이게 막 생겨나기 이전 시대부터 인데요. 여러분들 19세기부터 독일의 근대경찰이 시작됩니다. 즉 중세 봉건시대부터 1800년이 시작되는 시기까지는 여러분들 국가행정 전체였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조금씩 소극적 위험방지에 한정되기 시작하고 있는 시기였죠. 자 그런데 19세기 근대경찰대 그동안에 대부분 국가경찰이었는데 자치경찰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19세기 근대경찰에는 국가경찰 플러스 각 주에 자치경찰을 시행하는 통합형 경찰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자 다만 여기서 여러분들 반드시 명심하실 것 독일은 국가경찰이든 자치경찰이든 즉 연방경찰이든 주경찰이든 운영은 다를 수 있지만 사무 자체는 자치사무가 없다. 뭐다 국가사무라는 것 이거 여러분들 독일 경찰 시험에 나오면 반드시 언급됩니다. 그래서 독일은 경찰사무가 모두 국가사무라는 것 이걸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명심해 주세요. 자 다음 여러분 1870년 정식으로 경찰대를 창설했다.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여러분들 독일 국가경찰 최초의 최초의 정복 오시죠 옷 말 그대로 제복경찰 바로 베를린 경찰이 창설됩니다. 크게 암기할 내용은 없습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건 연방이든 주든 즉 국가경찰이든 자치경찰이든 경찰사무는 국가사무라는 것 이걸 여러분들께서 꼭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1800년도 19세기 근대경찰이 태동하기 시작하죠.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1919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 독일 오스트리아 연합해서 여러분들 전쟁을 일으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전쟁시대는 여러분 경찰제도가 어떠한 형태를 취할까요 당연히 여러분들 중앙집권적 경찰제도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 중에는 치안학보 차원에서 여러분들 근대경찰 시대에 자치경찰이 시행은 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치경찰을 없애고 어떻게 하느냐 1919년 독일 내무부 장관은 중앙집권적 경찰을 창설합니다. 즉 자치경찰 자치경찰 해체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독일은 패전했고 전쟁에서 승리한 연합국 주로 영국과 미국의 영향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각 주마다 상의한 경찰 제도가 다시 유지됩니다. 여러분 항상 전쟁 시대는 재밌어요. 전쟁이 발생하면요 무조건 경찰 제도는 중앙집권 제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전쟁에서 패전해서 어떤 승리한 국가의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 또 여러분들 경찰 제도가 달라질 수 있죠. 독일이 제1차 세계대전 과정 중에서는 그 이전에 자치경찰을 시행 했었었는데 전쟁기간에 중앙집권적 경찰 제도로 당연히 환원되겠죠. 자 그런데 전쟁에서 독일이 패배하고 연합국의 승리 즉 영국과 미국의 영향을 받아 결국에는 중앙집권적 경찰 체제가 해체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각 주마다 자연스럽게 영국과 미국의 영향으로 각 주마다 상의한 자치경찰 제도를 또 운영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쉽죠? 그래서 항상 전쟁 기준으로 경찰 제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히틀러가 등장합니다. 히틀러의 등장시대가 바로 나치 독일시대죠. 그러면 여러분들 히틀러라는 인물을 생각하면 너무 쉽죠? 각 주마다 고유한 경찰제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즉 주 연방 마다 주권이 다 있었는데 여러분 각 주의 주권을 박탈합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자 이에 따라 경찰권도 독일의 연방 중앙정부로 귀속하게 되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때 아무래도 나치 독재 정권시대다 보니까 여러분들 히틀러가 내무부 장관 직속으로 비밀경찰을 만듭니다. 이 비밀경찰이 바로 여러분들 게슈타포라고 합니다. 게슈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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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들 이 게슈타포는 바로 정치경찰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비밀경찰임과 동시에 정치경찰이죠. 그래서 독일 나치 정권과 관련된 반발세력 숙청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 이 게슈타포는 외부로부터 일체의 간섭을 받지 않는 독립기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나치 독일시대는 역사적 배경 히틀러라는 입문만 알면 당연히 각 주위에 상의한 경찰제도 다 박탈해버리고 경찰권을 중앙으로 귀속시켜버린다. 독재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특징으로 게슈타포라는 비밀경찰 조직 정치경찰 조직을 만들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구분할 게 있습니다. 독일의 비밀경찰 또는 정치경찰이 나치 독일시대에는 게슈타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프랑스 프랑스는 군인이 경찰 업무까지 수행을 했었는데 이 군인 경찰을 마레 쇼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독일 게슈타포 프랑스 마레 쇼세 여러분들 이 용어를 절대 헷갈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독일 경찰의 역사는 크게 어렵지가 않죠. 자 다음 여러분들 이렇게 히틀러의 나치시대의 가운데에서 결국 히틀러가 여러분들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죠. 여러분 이 2차 세계대전 때에도 독일은 당연히 중앙집권역 경찰제도였겠죠. 자 그런데 독일이 패전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미국 연합국의 승리로 끝나죠. 그러면 당연히 승리한 국가의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연합국은 독일 경찰 개혁을 시도합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 중앙집권적 경찰 제도였던 것을 이제는 경찰을 지방 분권화 시킵니다. 자 그리고 각 주의 주권을 회복해서 자치단체와 시킵니다. 자 다음 행정 경찰과 집행 경찰의 분리를 추진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뭐죠? 바로 비 경찰화 작업이 추진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에 이제 여러분들 각 주의 주권 회복 즉 주 연방 이 생기게 되고 두 번째는 두 번째는 각 주의 경찰 권도 회복하죠. 그래서 주 경찰 자치경찰이 실시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자치경찰이라고 해도 사무 자체는 국가사무라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자 이러한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미국의 영향을 받으면서 1949년 우리의 헌법처럼 독일 기본법이 제정됩니다. 1949년 독일 기본법 헌법입니다. 헌법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독일 기본법에서 어떻게 하느냐 연방경찰 주경찰 이걸 여러분들 법에서 제정합니다. 그래서 이 각 주에서 각각의 경찰법이 제정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시행 자체는 자치경찰 제도 이기는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완전한 건 아니에요. 뭐냐면 사무 자체는 주 단위의 국가경찰제도 이것이 여러분들 독일의 가장 큰 경찰제도의 특징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경찰 조직 또는 또는 임무수행은 연방경찰 주경찰 구분하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사무는 전부다 국가사무입니다. 그리고 주에서 실시하는 경찰 제도 역시 주 단위 국가경찰 제도 이게 여러분들 미국과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걸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독일 경찰의 역사를 관략하게 살펴봤어요. 내용이 여러분들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독일 경찰의 제도를 살펴봅니다. 자 여러분 독일 경찰은 일단 독일 자체가 연방국가입니다. 맞죠 여러분 즉 주 연방의 통합체조 따라서 연방국가 플러스 주 연방입니다. 그러면 연방국가의 경찰 제도가 연방경찰 그 다음 주 연방의 경찰 제도가 주 경찰 제도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독일 경찰은 연방국가 연방경찰 주연방 주경찰 두 가지로 구분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첫 번째로 여러분들 연방경찰입니다. 여러분 절대 어렵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 연방경찰 역시 미국처럼 여러분들 국가적 범죄 플러스 각 주간의 각 주 간의 범죄 국가적 범죄 국가적 범죄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연방경찰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여러분들 연방 내무부 장관입니다. 재밌습니다. 여러분 독일은요 연방 내무부 장관도 있고요 각 주에 주 내무부 장관도 있어요. 참 재밌습니다. 자 독일은 연방 국가입니다. 그래서 연방 내무부 장관이 경찰 조직의 맨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연방 경찰은 연방 내무부 장관 소속하에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연방 내무부 장관이 자기 소속하에 있는 연방 경찰 그 연방 경찰에게 독일 기본법에 근거한 안보 외교 국방 경비 등의 중요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방 내무부 장관은 국가적 범죄 이러한 것들을 다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외의 사항은 주정부에게 여러분들 권한이 이양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죠. 자 그래서 이러한 연방 내무부 장관은 여러분들 연방의 치안 정책에 관하여 전체적 책임을 집니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연방 내무부 장관은 연방의 의회에 출석해서 연방 내무부 장관님 치안 정책 잘 수행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당연히 설명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이해되셨죠? 결론적으로 연방 내무부 장관은 연방 치안 정책을 총괄 합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좋습니다. 이러한 연방 내무부 장관을 필두로 독일의 연방 경찰 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 다음 연방 헌법 보호청 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연방 헌법 보호청은 무조건 별표 치셔야 됩니다. 뭡니까? 독일의 헌법 즉 독일 기본법 이죠. 기본법 보호하는 업무 입니다. 자 그래서 연방 헌법 보호청은 극좌 극우 좌우 의 대립 이죠. 이런 합법 비합법 단체 자 그래요. 스파이 이런 기본법 위반 의 혐의 즉 여러분들 기본법 수업 뭐예요. 그래서 독일 기본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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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시 업무 그 다음에 정보 수집 업무 그 다음 정보 분석 업무를 담당합니다. 자 그러면 독일 연방 헌법 보호청은 감시 정보 기관 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선생님 연방 헌법 보호청은 정보 정보 수집 하고 그리고 기본법 위반 있는 사람 감시 하고 그러면 수사 권한은 없나요? 예 수사 권한은 없습니다. 즉 연방 헌법 보호청은 경찰 기관의 하나이기는 합니다. 다만 여러분들 감시 업무 정보 수집 업무 정보 분석 업무만 아직 집행 업무를 할 수는 없어요. 1번 집행 업무 없다. 그냥 감시 정보 수집 기관 입니다. 다음 여러분들 두번째 경찰 기관이 이기는 한데 주로 감시 정보 수집 만 담당 하죠. 헌법 위반 에 대해서 경찰 권한 없습니다. 재미있죠 여러분 경찰 기관 하나이긴 하지만 경찰 권한 이 없는 단순한 감시 정보 수집 기관이다. 따라서 여러분들 압수 수색 체포 구속 권한 없습니다. 그러면 이 연방 헌법 보호청이 독일의 헌법인 기본법 위반 혐의를 감시 정보 수집 분석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여러분들 연방 범죄 수사청으로 수사해 달라 이관 어렵지 않죠 여러분 절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감시 정보 수집 정보 분석 통해서 범죄 혐의가 명백하다 그럼 이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연방 헌법 보호청은 집행 업무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연방 범죄 수사청으로 이관하거나 이것이 주경찰 업무에 해당한다면 주경찰로 사건을 이관 해야 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독일은 연방 정부가 있죠? 주정부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연방 정부에 연방 헌법 보호청이 있고요 주정부에 주 헌법 보호청이 있습니다 업무는 똑같습니다 감시 정보 수집 정보 분석 그러면 주헌법 보호청 역시 집행 업무 수사 권한 없어요 그러면 수사 단계에서는 주경찰로 이관하겠죠 너무 재미있어요 자 그런데 연방 헌법 보호청 주헌법 보호청 여러분 이 두 기관은 상하 관계 아닙니다 서로 각각 독립하는 상호 협력 관계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연방 헌법 보호청이 우리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연방 헌법 보호청의 기본적인 임무는요 독일 헌법인 기본법 위반 혐의에 대한 감시 정보 수집 정보 분석 업무에 맞죠 여러분 그렇다면 실질적인 경찰 활동은 바로 연방 경찰청이 수행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연방 경찰청이 있으면 연방 정부의 주 정부의 주 경찰청도 있겠죠 연방 경찰청의 주요 임무는 여러분들 국가적 범죄 국가적 전체 체계에서 생각하시면 돼요 국경 수비 건물 외국 대사관 법원 경비 그 다음에 행사 행사 기동 대 배치 대테러 항공기 안정 등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자 그리고 연방 경찰청 소속으로 대테러 부대인 GSG9을 두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이 다음에 경비 경찰 활동 파트에서 또 배웁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 국가적 경찰 업무는 연방 경찰청이 담당하는 것이죠 어렵지는 않죠 자 다음 여러분들 연방 범죄 수사청이 있습니다 자 이 연방 범죄 수사청은 말 그대로 수사기관 이에요 즉 연방 범죄 에 대한 수사 그리고 각 주에서 발생한 범죄 협조 지원하는 기관 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는 독일 각 주에는 주정부가 있고 주 경찰이 있어서 각 주에서 발생한 범죄는 주 경찰이 담당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연방 범죄 수사청은 각 주에서 지원 요청이 있으면 그때 여러분들 업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연방범죄수사청은 국제범죄 조직범죄 마약 화폐 위조 등과 같은 수사권 자 다음 여러분들 주경찰 지원 이게 중요하죠 이러한 업무들을 담당하고 있다 독일 경찰 연방경찰제도 어렵지 않죠 연방 내무부 장관 연방 헌법 보호청 연방 경찰청 수사기관인 연방범죄수사청 딱 이렇게 네 가지의 의의 특징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들 주 경찰 입니다 자 여러분 독일에는 주 정부가 있어요 그리고 이 각 주 정부 예하에 주 내부부 장관이 있어요 맞죠 여러분 자 그리고 주 경찰청 이 있겠죠 맞죠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주 경찰과 관련해서 각 주에서 경찰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자치 완전한 자치 경찰제도 아닙니다 제도 자체와 사무자체는 여러분들 국가 경찰 제도 국가 경찰 사무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 주 정부마다 고유한 경찰법을 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 경찰은 주 내무부 장관 소속 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독일의 주 경찰 맨 꼭대기에 주 내무부 장관이 있는 것이죠 맞죠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독일의 경우에는 각 주의 경찰청장을 경찰관이 아닌 민간인으로 임명하고 있다 이것도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무조건적 민간인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각 주의 정부에서는 주 경찰을 운영하면서 일반 경찰 수사 기동 광역 수상 경찰 특공대 고속도로 순찰 등을 업무를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주경찰은 연방 경찰과의 관계에서는 상명 하복 관계 아니에요 왜냐 연방 경찰은 연방 정부 주경찰은 주 정부 그래서 여러분들 연방 경찰은 독일 기본법 주경찰은 독일 기본법에 따르지만 각 주마다 고유의 경찰법 연방 내무부 장관 주 내무부 장관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각 주마다 경찰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도 자체는 국가 경찰 제도죠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명 하복 관계가 아닌 상호 독자적 지위를 유지 하면서 상호 협력 관계에 있다 이 정도를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좋습니다 자 여러분 독일 경찰의 역사 독일 경찰의 제도는 생각보다 내용도 많지 않고 단순한 편입니다 독일 경찰의 역사를 이해할 때는 15세기 중세 봉건 시대부터 그리고 여러분들 근대 그리고 전쟁 나치 히틀러 독일 시대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면 진짜 어렵지가 않아요 자 그리고 독일 경찰의 제도는 연방정부 주정부 연방 내무부 장관 주 내무부 장관 따라서 연방 경찰 주 경찰 이걸 구분하시면 되고 특히 연방은 연방원법 보호청 연방 경찰청 연방 범죄 수사청 이걸 여러분들 각각의 특징만 잘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독일 경찰의 역사와 제도는 내용도 많지 않고 크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번 31강 수업에서 여러분들 독일 경찰 모두 마치도록 하구요 다음 시간인 32강 수업에서는 이제 여러분들 프랑스 경찰의 역사와 제도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복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인 31강 수업에서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